평생 모자 기쁩니다. 그리고 많은 노력과 관심을 들으신 정부당국 현대하산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체포 당시 상황을 좀 알려주시죠.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안 돼 나와. 체포 당시 상황을 좀 알려주시겠어요. 한 마냥. 한 마냥. 한 마냥. 한 마냥. 한 마냥. 한 마냥. 한글자막 by 한효정